잉여메 로블록스 자 오늘 멤버분들과 같이 스나이퍼 런이라는 게임을 해볼건데요 오늘 간단하게 자기소개 하죠 안녕하세요 요르르님 요르르 요르르 얼굴을 보자 단미오님 자 그리고 우리 현둥이님 안녕하세요 우리 현둥이입니다 그리고 준구구 그리고 김니아 자 스나이퍼 런이구요 자 런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달려서 목적지에 도착하면 되는거고 저기 가운데 기둥에 있는 스나이퍼의 총알을 피해서 총알을 피해서 총알을 쏘는 사람 단미오네 와아 맞춰보시지 와 총알 날라오는거 봐 아 총알 봐 이게 건물에 이렇게 숨어가지고 사귐사귐 가는거에요 땡때르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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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땡땡 죽으면 대기해야되는건가요? 그쵸 뒤 누르면 관전할 수 오케 감사합니다 가자 중국이야 여기 숨어있어 여기 숨어있어 시간이 있어 시간있어 리아야 먼저가 리아야 먼저가 나 먼저갈게 나 먼저 오 나 왔어 왔어 먼저와 가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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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아가 죽었어 니아가 죽었어 눈앞에서 사살 당했다고 어떡해 어떡해 무빙 털어 무빙 털어 무빙 무빙 와 감미연이 순식간에 이겨버리는데 제가 FPS좀 합니다 어 FPS좀 하는데 요로로 FPS실력도 좀 궁금하구요 뭐야 기대가 되는데 누가 더 잘 솔로나 누구지 오 나다 어 어 얘들아 또 아이템 사신거 아니죠 아냐 현두기부터 먼저 보내줄게 아하하하 잠깐만요 얘 대기타면은 안좋아 대기샷을 쏘거든 아 이거 아 이게 어떡해 녹색공간으로 가면 죽나봐 그런가보나 아 뭐야 가아 도망가 야 이거 맞추기 힘들다 이거 길이 어디지 여기구만 아 아 아 아 나이스 자 구구야 나오면 가는거야 까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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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여기서 까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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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야 나와 와 진짜 안맞아 오케이 한대 맞았고 아 아 아 아 한 명 한 명 아 일로와 아무리 아무리 와리가리해도 안되는건 안되는거야 어 길이 어디 할수있어 저 노란색 저 노란색 흐랴 보내 볼까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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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오 아 오 오 자 restore 가만히 PER 이게 한 명이 어그루를 끌어 주고 에 앞에 있는 사람들 어 dem 이번에 러너가 한 번 이겨 봤으면 좋겠다 러너가 exposed 적지에 도착해도 이기는게 아니고 러너한테은 총을 주는데 도 총전을 이겨야되요 스나이퍼한테 넥째 안봐줘 누구야? 나 단순화야 와 아까 그 맵이다 이거 어려운 맵 트럭 들어가자 트럭 들어 귀엽구만 여기 한번 숨고? 여기 숨으면 안보이거든 우리 아까부터 왜 당하기만 하는거야 너 좀 보여드려구 나 어떡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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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미연이 나만 보고 있는거 아니지? 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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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달려라 달려라 악마다 내 꿈은 암살자 여행님 내가 먼저 갈게 야 중국이야 빵 빵 빵 빵 빵 빵 내 앱으로 빗맞히고 있다는 사실 모르겠어? 어디가 길일까 어디가 길일까 빵 빵 programming 빵 빵 빵 빵 빵 과연 잉 enjoyment님의 운명이 이러지마 인 hate 빵 이러지마 진짜 일부러 날 놀리고있는거 같대 으아아아아아아아악 진짜 환탄하군 어? 스나이퍼다 오아아아악 이거 여르르 여르르 못 쏠거 같은데 이건 기회야 이건 기회라고 이게 정면에서 쏘는거야 정면에서 아 그러네 맞게 딱 쏘는데? 어이구 이거 옆으로 털어 옆으로 아아아악 왜 이렇게 잘해 왜 이렇게 잘해 난사하는데? 아 너무 잘하는데?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못 할 것 같은데 유르르 이 악물국 쏘는 거 봐라 결국 못 맞출 거든 이 악물국? 결국 못 맞출 거든서 야거래지 야거래지 어 얘들아 좀 탈툴링하면 피통 채워진다 아 그래? 와 유르르 무섭게 쏘는 거 봐 어떻게 헤드샵 맞을 것 같은데? 근데 하나도 못 맞추지롱 오 맞췄어 돌 조심해 머리에 돌이 떨어져 아버지 돌 굴러가요 반 절었어 얘들아 힘내 화이팅 거의 다 왔어 어떡해 나 너무 무서워 거의 다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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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알았어 지금 갈게 머리만 맞추만 머리만 어? 왔다 왔다 다 왔다 총 쏴 야 이거 총 어떻게 쏘냐 와 잘 피야된대 요르르 요르르 보통이 아닌데? 요르르 무빙 뭐야 설마 2대1 치는 거? 2대1 치는 거? 설마 요르르 무빙 장난이 아니야 얘들아 진짜야 잠깐만 이거 안 맞아요 저기 아니 그럼 각도를 바꿔 어 나이스 아 진짜 길었다 자 어쨌든 오늘 로블록스맵 스나이퍼 대 런 이라는 게임 해봤는데 아 재밌었다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구요 안녕 안녕 안녕